에크 구원님 안녕하세요 가지야 음 그래서 세비어까지는 어떻게든 짬 철권으로 천리니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올리긴 올렸습니다 네 바츠님 있으시죠? 굉장히 공격적인 화랑이십니다 라이징 한 명은 또 나올 것 같죠? 원잽 어퍼 실패 에이앙 안되구요 나락 꽝 나락 꽝 아니 일어났는데 좌중맞고 사망 나락 개싫어 저도 싫어요 원투 좌스카이 노린거죠? 벽입니다 꽝꽝꽝꽝 오른잡기 아니야 좌스카이 썼어 이럴수가 빰빰 펴펴 아프죠? 좌스카이 굿바이 좌스카이가 원잽을 좀 피합니다 놀랍게도요 양잡기 성공적 클레이앙 바닥 판정 무엇? 빰 펴 포 쓰리 톡 원투 에어레이드 3타 하단으로 스위킥으로 메모리 굿바이 라운드 4타 까지야 슈우돌 방금 진짜 위험했어요 하단 안되구요 원투 헐 대쉬 원투가 하이킥이 이기네요 뭣 헐 멀리 보내는 컴보 100에서 100까지 왔네요 슈우돌 샤스카이 좋았구요 아니야 컴보 미스 좀 그만 내자 매크로야 제발 나이스 상당히 피 있는 기술들은 앉는 자세가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초풍에 다 집니다 초풍 판정이 그 거의 특하 판정에 가까워서 상단에 피 정도로는 초풍을 피할 수 없어요 원잽 음 나이스 카운터 빰빰 나락 저게 왜 시기뱅을 따라오죠 도대체 왜죠 포 쓰리 원투 따닥 쏘 안되구요 로 안되네 호하 호하 아니 개물 에크님 옛날에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랑은 다르신 분이죠 우종 샤스카이 초풍 아니야 노우 짠손 푸싱 안되구요 핏살기가 안통하네 흐흫 흐흫 원투 풀 슈돌 샤프 샤프 발동전에 어 초풍 아 끌풍 꽝 톡톡 펴펴 앉아 짠발 저 죄송합니다 뭔지 몰라 아무튼 제가 잘못함 슈돌 rut 침 죽 사 아 음 바빙 야 마 사말 크 까 아 비 텅 밟고, 좌스카이! 좋았어요 빠밤 꽝! 이번엔 앉으시겠다 그죠? 앉아 개기셨네요, 굿바이 원투, 풀, 하단, 호밍기 초풍, 슈돌, 초풍 포, 풀 아니구요 빰, 포, 로, 하, 죄송합니다 밟고, 좌스카이 좋네요 근데 분리프레임에, 분리프레임 심리전이라서 그다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앉아있었잖아! 죽고 밟고, 좌스카, 셋업 잡기 좋았구요 아케잇 광견주님이랑 켈투님이 잘하나요? 맥쿠라님이 잘하나요? 음... 연아랑님이 잘해요 어, 맞아요, 정답 완전 골든빅 정답 나왔죠? 맥쿠로야 잘해요 아니다, 이제 데프 4-4 치라 강등 뜨셨네요? 슬픕니다 하단 안되구요 슈돌 나락 꽝 좌종 화랑 싫어 왜요? 화랑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나락 아니구요 죽고 저런 역가드 패턴은 대체 누가... 아, 개발했는지 알죠 에어레이드 3타 자, 좌스카이 크덕님이 개발하셨어요 다 완전... 초숙에다가 자석 달아놓으면 뭐하나요? 으흐흐 아아! 좋아요 발목 2 1,2 따닥 2 1 아니야 아니다 이 악마야 포스리가 확정 푸싱 원잽 빰 포플 좋았구요 빰 행신 로하 투 빰빰 굿바이 어 CS2556민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디모션 힘 응 그렇죠 빨리 보내드려야 돼요 카 좌습 카 원투 따닥 원투 투 노 그 이야기 꺼내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나이스 나락 꽝 잘 막았다 그죠 발목 아 렛츠팀 피스 에크님 키스 아니네요 말굿짱 귀요미 말굿짱 뭣 두판 이기면 승단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선샤인님이랑 라이진 친구가 자꾸 시공이 좋대요 어떻게 하죠 음 시공으로 보내드리면 돼요 제가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말씀을 나이스 벽걸이 진짜 깨알같이 잘됐죠 발목 굿바이 아이오 플레임 펄스플로 PC 오 엑스박스 아임 플레이드 엑스 아 PC 나이스 슈 돌 완전 꿀이에요 뭐 뭐 노우 나이스 캐치 잘했고요 엑스 안되네 노우 에이앙 양잡기 그게 안되네 발목으로 메모리 굿바이 하단 포스리 빰 안되고 원투 따닥 엎어 저거 15프레임인데 못뒤우죠 바보 매크로야 좌스카 넉 포스리가 확정 푸싱 안되고요 원투 따닥 따닥 죄송합니다 레이징 스톰 레이징 스톰 죽고 더블리투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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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우 죄송합니다 죽고 아프네요 아니 저기 저렇게 돼? 양잡.. 아 풀었네 다행이다 포스리가 확정 흥신초 쓱 안나가죠 하단 슈 돌 나이스 아깝다 흠 아아 저거 흘렸으면 끝났는데 로하 풀꽝 안되고요 노우 1타 맞아 2타 확정이야 나이스 차스카이 잘썼 쪼어 왼잡 짠손 이런 양잡 무엇 벽이다 벽 벽 벽 벽 벽 망했다 죽었죠 망했다 죽었죠 후 탱크 앤서를 탱크 앤서를 아 플레이더 피씨 킹옵했다 킹옵 했다. 와 죽네. 네 저 피가 죽어요. 게이지가 3칸인데다가. 구속겜 수준. 원잽. 슈돌. 리뚜겜. 에이앙. 로하2. 빰빰. 슈돌. 로하2. 밟구요. 밟구요. 톡. 안되고. 포스리. 안되네. 안되는구나. 아. 아니 못풀었네. 스탠드업. 이거 끝날수도 있어요. 굿바이.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 플리즈. 슈돌. 원투. 따닥. 톡. 톡.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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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발세트 좋았구요. 좌스카이. 굿바이. 귀요미. 말구찐. 궁디팡팡 준비되어 있었는데. I have this game in Xbox. I have this game in Xbox. 어. 오케이. 노호우. 저거 1타를 막아야지. 뭐가 되는데. 아니면 2타를 안 꺼나. 빰. 원투. 안되네. 이케엔. 어퍼. 나이스. 기계지 3칸. 조심. 또 조심. 손떨었다. 모아 죽고. 뇌정지 오죠. 저럴 때. 생각한 그 벽거리랑 좀 다를 경우 뇌정지가 오기 쉽습니다. 헐. 죽고. 막지 못하는. 못난 동체시력. 페페 승승승. 승승 페페페가 아니구요. 토스리에 행신. 초스카. 삐. 아. 저거 2타를 막고 띄워야 되는데. 못난이. 아하하하. 야. 이. 켄. 죽고. 잔악계를 만들어드려야 하나. 하하하하. 승승페페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응. 이상한 소리. 하하. 포인트 다 벌어서. 귀요미 말구쩡한 데 받다 바치면은. 이 기스에다가 갖다 바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시동. 초스카이 좋죠. 원투미들 좋았구요. 에이앙. 오른잡기. 성공적. 빠가닥. 안 일하시면 웬풀이 확정이어야 되는데. 회안 확정이요. 이. 켄. 나이스. 하단. 잘 흘려구요. 빠밤. 에이앙. 안되네. 노우. 뭐하는거. 로화2. 에어레이드. 죽고. 삐. 나웰돈. 음. 앞으로 짱님. 천원호원 감사합니다. 충성 충성 충성. 나온다. ㅁㅁㅁㅁㅁㅁㅁㅁㅆㅁ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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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이ㅁ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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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라운드 3 파이트 노옵 어퍼 나이스 아니야 거칭 주론 콤보 쓰면 안돼 급하다고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거칭 주론 콤보 쓰고 있어 못난이 매크로야 뭣 양잡기 잘 안보이시죠 나이스 슛을 잘 깔아놨다 그죠? 라운드 4 원 빰 포 하단 원투 캡터스 좋아요 기계에지가 곧 3칸 로하투 슈 돌 로하투 로하투 빰빰빰 안되네 치사기에 그런게 어딨어요 반칙임 아무튼 반칙임 죽었나요? 나 웰던 빰 라셔마 레이징스톤? 설마 들어가? 오케이 방금 레드 썼었으면은 위험했을 것 같네요 흠 흠 흠 흠 아니요 안보여요 좀 제발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헐 일부러 흔캔 썼는데 죽고 하아 뭐가 이렇게 어렵나 하아 오오 그것은 인생 팔 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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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것은 외로움 흠 원코인 당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귀요미 말곱짱이 키스 연습을 언제 이렇게 열심히 한거죠 일부러 횡초 썼었는데 그것까지도 패링에 걸리다니 슬프네요 밟고 하단 흠 어퍼 안되구요 노 어퍼 헐 죽어간다 죽고 뮤직 갔다가 푸짐온거에요 헐 혹시 1위 퀘스트 만났나요 양잡기 슈 돌 어퍼 원 맨 어퍼 원투 안되구 톡 회피기에 향연 무엇 어퍼 안되네요 슈 돌 노 좀 그만해요 고마아 땡 흠 나이스 슈 돌 흠 어어 중단 썼으면 진짜 큰일날 뻔했죠 발목 발목 캑터스 안되구요 원투 풀 슈 돌 원투 미들 꽝 투 안되네 톡 밤 삐 레이징 스톰 예아 백방이라서 괜찮아요 슈 돌 샤프 밟구요 나이스 나이스 잘앉았죠 발목 따닥 안되구 짠손 발목 아아 좋아 흐흫 흐흫 라운드 4 화이트 흐흐흫 기게이지 3칸 무엇 어퍼 흐흫 프레임 무시하는 공격 매크로알 초특기죠 빰 빰 빰 빰 빰 양잡기 빵 카운터였잖아요 빵 카운터였잖아요 뭐하는거야 이 화랑은 못나니 아아아아 정면벽방이면 레이징스톰 헐 레이징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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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게임이냐 죽고 방금 초스카이 상대의 피가 좀 아쉽네요 하단 쉬돌 노후 호스리 횡신샤프 하단 캡터스 좋아요 에어 레이드 2타 캡터스 안되네 하단 짬발 굿바이 원코인당하는 소린 안났네요 다행히 월드 넘버원 화왕 가지야 아니다 이 내킨키마 아니다 이 휴고빅니마 시무룩 캔무룩 메무룩이에요 메무룩 내가 담배를 피웠었나 안 피웠네 원째 커트 쩔죠 아이켄 멀리도 보낸다 이켄 벽돌리기 시작 키스 누가 약하다고 한거야 저는 약해보이지 않네요 죽고 키스보다 역시 포리아 낫죠? 그런가요? 아아 원째 저 하단을 막아야 돼요 언제까지 때리는 거예요? 미친 진짜 돌겠네 죽고 뭐죠? 왜죠? 죽었...나요? 가망이 없어 보이는 피다 그죠? 기넘 약 기상필 하는 분들 역동네 키보드 키스 유저밖에 없음 기넘 약 키스 약하지 않습니다 톡 슬퍼요 근데 이제 슬슬 조금씩 보이는 것 같네요 착각이겠지만요 나이스 어퍼 오른잡기 성공적 빠밤빰빰 확정이죠 좌습 안되죠 1캔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정신조로 놓고 하단 샤프 안되고요 에어레이드 2타로 메모리 하단 카운터 죄송합니다 삐 빔파 아프죠 빼 빼 엎어 안되네 아아아아 저걸 흘리면 어떡해 에헤 죽고 원잽 에이악 오른잡기 원투 따닥 쏘드 안되고요 어른어퍼 헐 왜죠 랜어퍼 나이스 슈 돌 안되고요 빰빰 캬 짠손 로하 투 밟고 슈 돌 아닌데 저게 아닌데 하려던게 저게 아니었는데 죽고 원잽 원잽 헐 죽고 언제까지 공격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어허어허헣 히힛! 아아앜! 띠퐛! K.O. You lose, You hit your feats.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Battle, battle. 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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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를 모르니까... 어? 왜? 포인트 꺼였죠? 하단! 노우! 하단! 아니! 스볼 어디감! 푸싱! 안 되고요 죽고! 아니요, 국적 알아볼 수 있게 JP로 바꾼다는 말씀인 거예요 휴돌 카운터 적을 못 막아 적을 막아야지 게임이 되는데 벽이네 레이징 스톰 레이징 푸싱 노우 이야! 야! 어? 왜 안나가지? 어? 왜 안나갔지? 레아 썼는데? 카운터! 화학선생님 도와주세요! 하단 안되고요 톡! 안되네 죽고! 비참하다 비참해 두겐 더블 두겐 아! 저걸 막고 횡캔 했었어야지 바보야 벼랑 메타 벼랑 메타 절벽 메타 성공! 그레이트 하단 하단 빠밤 안되네 헐 망했어요 흠 좀 좀 게임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죠 이펙트때문에 하나도 안보이네 죽고 사망 제가 대기업이라고요 평소 시청자가 이정도만 나오면 저도 대기업인거 인정하겠어 메스 티처님 안녕하세요 수학선생님이시네요 흠? 누구시죠? 샤오유 아.. 어떻게든 다시 푸진 기어 올라가야 하려는데 하필이면 하고만 하는 캐릭터 중에 샤오야 어쩔 수 없죠 잃고요 시작은 시작은 차스카 2 나이스 호3 하단 아니고요 카운터 안났고요 다행이죠 로하 슈 돌 어퍼 안되고요 투풀 나이스 죽고 게다가 벽도 없어 어떻게 잡으라고 태권도 클린합니다 헐 헐 헐 나이스 슈 돌 잘 깔아놨다 그죠 풀파풍 2타 발목 2 헐 꽝꽝 에이앙 오른잡기 굿바이 에어레이 안되고요 상고 때문에 행복할 수 없죠 하단 나이스 슈 돌 잘 깔았고요 풀파풍 2타 빰 행신처 스카이 봉황 많이 잡으시면 그에 맞는 상대 방식으로 상대해드려요 밟기 안되네 캑타스 안되네 무엇 나이스 잘 막았죠 짬발 하단 오케이 굿바이만 녹음해서 ASMR 해도 될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제 목소리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슈 이런 3연속 가위차기 무엇 나이스 슈 돌 샤스카이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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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니야 발목 죽고 하단 막았는데 저것도 피해요 진짜 나쁜 아이다 샤오는 정말 나쁜 아이구나 나이스 카운터 바주카도 피할거라 생각은 안했는데 나이스 이제부터 게임 시작이죠 아싸 잘했어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이 분의 정체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하아 이 분의 정체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한 번씩 잡아주셔야 됩니다 한 번씩 잡아주셔야 됩니다 하단 아니야 엠플라 실패 죽고 아 아 좋아요 망설이셨죠 쪼끔 흐음 퍼스리 뭐옷? 저걸 어떻게 피해? 하단 퍼스리 빰 안되구요 공항 잡으시면 안됩니다 발목 2타 안되구요 슈돌 푸싱 하아 저 가위차기가 왜 난 보이지가 않나 하아 헐 어퍼 잘 깔아놨었네요 샤워라서 안맞을거라 생각했는데 레이지 만들어주지 말구요 이런 양잡기 이걸 어떻게 부시죠 끝났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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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양악방송인가요? 아뇨 그렇지 않죠 상대방 분도 충분히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근데 화랑 상대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그런 봉황은 좋지 않습니다 헐 왜 나프를 피해 사람? 아니구나 샤워는 사람 아니었지 그러고 보니까 빰빰 아프죠 발목 2 안되구요 샤프 카운터 좋았네요 하단 음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궁디팡팡 틈만 나면 음 봉황을 잡으시는데 올바른 화랑 상대방식은 아닙니다 하단 아 늦다 늦다 너무 늦자너 매크랄 바보야 에이앙 움직이면 확장해줘 저걸 왜 피하니? 잠깐만 다른 애들이 같으면 못 피했을 것 같은데 저걸 왜 피했지 포스리 발목 2타 좋았구요 노우 포스리 빰 안되구 나이스 아아 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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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는데 봉황 삭제점 지키 팔로우를 얻었습니다 엘 엘 엘 엘 엘 엘 엘 팔로 고맙습니다 팔로 땡큐 나이스 카운터 완전 좋았쪄 우와 어마어마해요 으으으으으으으 랭신초 스카이롱 게임을 잘 풀어가보죠 두번 꽝 꽝 슈돌 안되구요 아 아깝다 저건 각이였는데 파이어 크래커 2타 카운터 각이였는데 그 바이 음... 유튜브도 있답니다. 유튜브에 오시면은 제 화랑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늦었다. 왜 매크로야는 저 콤보를 못쓰나. 바보라서? 음 인정. 아 좋았어요. 헬로 호스타일 세븐. 웰컴 투 마이 채널. 뭣 호스타일 세븐? 아니다 이 호스타일 세븐아. 어떻게든 기어서 올라간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아닌가? 아 아닌가? 다시 푸진 가자!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걸어보니깐... 라이징 최초 라이징이 언제였더라? 기억이 안나요. 헐 왜? 슈 돌 푸싱. 포스 안되고... 이걸 써야되나 이걸? 앉아. 앉지 않죠? 헐. 헐. 하단. 아 이번엔 흘렸는데? 맞게 흘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봐요. 슈 돌. 어퍼. 죽고. 아니야. 포스리. 원투. 초스카이. 땡. 봉황 좀 그만 잡으세요. 겁나셔야 돼요. 공디 팡팡. 딱 준비하세요. 하단. 빰. 오른잡기. 성공적. 빠가닥. 일어나시면 플래싱이 확정. 에어레이드 3타. 안되고요. 하단. 안되고. 발목 2. 안되고. 노우. 제가 무슨 태킹을 할 인물인가요? 착각입니다. 에어레이드 3타. 실패고요. 한타수 줄이셔야 되는데. 잘 줄이고 계셨네요. 나이스. 이건 뭐. 언제까지 따라오나. 슈.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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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밟고. 죽었네요. 제가. 정의아지랑 저랑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그리고 폴이랑 안 폴인거랑도 좀 차이가 있구요 헐 저걸 피하네 맙소사 노우 횡신샤프 봉왕 안 돼요 밟고 에어레이드 3타 안되구요 다행이다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이리로 오세요 굿바이 원 호스플 꽝 포플 하단 슈 돌 원투 뿔닭소드 나이스 따닭소드 헛치고 후딜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헐 왜 조 이게 왜 이렇게 되는건거죠 노우 헐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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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죠 베리베리 다행이 팡팡으로 굿바이 오늘 방송 지금 6시간 40분째 하고 있네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온거 실화 안되요 안되요 다리 아 무릎 예상대로 무릎 완전 굳었네 스트리머 3D직종에 포함시켜줘야 되는거 같아요 강등위가 찾아오셨네요 강등위가 찾아오셨네요 명령어 다시 만져놨어요 고맙습니다 우사나님 종이화재는 지금 팝콘TV에서 다이 방여시고 계십니다 Brand Guter 3 3 4 4 5 4 5 6 6 감사합니다.